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장가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참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이상하게 자꾸 장가가고 강사하시는데 저희가 강선생님의 그 어떻게든 인기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애아버지라는 것도 얘기 안했거든요. 벌써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 돌이켜보면은 이제 고3 때 성형을 때 많이 올렸어요. 고득점을 얻어 얻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비결이 뭐냐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은 아까 노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집어치웁니다. 공부하다가 나 이번 수능 봐봤자 안돼 막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가 많이 나오면요. 좌절하거든요. 정서적으로 되게 이제 막 힘들어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라고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를 수능 시험장 가서 만났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수능이 틀리는데 지금 만나서 지금 이제 머릿속에 넣고 거기까지 맞추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론 뭐 틀린 문제가 많으면 처음에 이제 하다 잘 안되면 그때는 뭐 욕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공부법의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꼭 이제 자녀분들께 제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든지 사람이 참 생각하기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단한 내공인데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공부법에서 만나봤던 수많은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위기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늘 항상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아이가 직접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 자 공부를 더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되라고 하는 정서에 대한 거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정반대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아이의 정서의 힘을 깎아내리는. 결정적인 그 행동이 잔소리입니다. 격려 없이 하는 결과만 가지고 하는 잔소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얘 하는 걸 보면 내가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하느라고 한 거예요. 얘는 하느라고 공부했고 하느라고 문제 풀었고 속상하지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괜찮아 내 앞에 30명이나 있어 내 안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순간에 그 과정 부분은 인정해 주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딱 집어서 잔소리를 하면 정말 좌절하고 낙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하는 잔소리가 감정 조절의 힘을 악화시키는, 약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강화시키는 건 반대로 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과정에 대해서 자꾸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게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이가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한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잘 안 됐지만 한 번 또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그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려를 하려면 사실은 평소에 대화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얘기하면 또 부모님들이 그래요, 난 우리 아이랑 잘 놀고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따라 붙는 말씀 있죠. 공부 얘기만 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화라는 것의 핵심은 위기의 순간에 오는 대화입니다. 즉 부모님이 학교를 다녀오셨다든지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받아왔다든지 할 때 그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대화를 잘 하시는 게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물론 일상적인 대화 이런 건 무척 중요합니다. 소통은. 사실 얼마 전에 올림픽도 끝났지만 사실 성적이 좋은 종목 보면 코치랑 선수랑 정말 관계가 좋거든요. 이게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마음을 나누어야 정말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는 거지 뭘 많이 알아서 자기가 선수때 잘해줘서 좋은 코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매는 없다고 하잖아요. 보면 애정어린 잔소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말 내 아이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직접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또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어머님. 선생님 저희 아들은 고3인데요. 지금 정서의 힘을 길러주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일수록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고3 학생, 고수능 7일 학생들 보면 하루에도 천국과 그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거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학습 동기 편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 동기라는 거는 기대 곱하기 가치, 기대 가치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기대라는 게 학습자가 이게 내가 했을 때 아 이건 내가 잘 될 거야라는 그 생각과 곱하기 이제 학습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크겠죠. 그걸 곱한 값이 이제 동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이제 학습 동기라는 게 0이 된다는 거죠. 곱하기니까 0이죠 그냥. 그러니까 학습자가 아 이거 내가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예 공부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특히 방송에서 그때 뭐 좀 공부 잘 못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방송을 했었을 때 이제 저는 거의 세뇌를 시켰습니다. 아이들. 분명히 너희들은 잘 할 수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깜짝 놀라게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요. 시험 보러 갈 때도 뭐 자신감 그리고 또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서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성적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컨디션을 따로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변화는 없는 거는 너희들이 내 동생이라는 거 내가 멘토고 너희들이 멘티라는 거 이건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거의 너희는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를 정말